오늘은 가평의 토젓벌농장에 왔어요. 이렇게 보시면 벌 잘 키우고 있네요. AS창으로 한번 왔는데 벌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이게 무왕이네 아 이거 무왕이네요 이거 아 무왕입니다 이거 벌을 집을 젖은 거 보니까 아주 멋지게 젖었네 멋지게 멋지게 젖었네 멋지게 멋있네요 가평 농장에 와가지고 창작 마을의 손 목수 출신인데 참 깔끔하게 해고 이렇게 그늘맛까지 해서 참 잘 키우고 있네요 그늘맛까지 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동영상 올려드려요 감사합니다